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월더러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갖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의전이 가장 큰 논의 과제였고, 공항을 중심으로 경제 공동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 전날 자리를 같이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대구와 경북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 대구공항을 성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대구공항은 두고 K2만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통합 대구공항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주저앉아 갈 경우에는 이 현 상황을 그대로 아무런 변화도 없는 6시간 거리 동남아 일부에 갈 수 있는 적가항 비행기를 움직이는 공항을 이케 안고 대구, 경북의 미래를 우리가 버리는 겁니다. 대구는 24년째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전국 최하위이고, 경북 역시 전국의 지방소멸 위험도 10위권에 기초자치단체 5곳이 포함된 만큼 통합 대구공항이 대구와 경북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는 통합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한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권영진 시장은 정치적 상황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새누리당을 탈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대선 출마설이 나오는 김관영 지사는 새누리당의 혁신이 마무리된 이후에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